자 역대상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 맏아들은 누구인가 암론입니다 역대상 3절로 1절을 보겠습니다 3장으로 1절이죠 마다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한 마다들은 암론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발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마다들은 암론입니다 아히노함의 소생입니다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죠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고 아히노함도 다윗의 부인입니다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방금 얘기했죠 다니엘 역대상 3장 1절입니다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가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 앞에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하고 나오죠 유다의 아들들 그 다음에 소발의 아들 이 유다의 아들들 밑으로 쭉 나옵니다 나오죠 야베스 야베스가 유다 족속이죠 그죠 유다의 아들들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씨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부시애를 두목으로 삼고 어느 산으로 가서 비신하여 살아남은 야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여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세일산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베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무엇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르후베는 침상을 아버지의 침상을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후베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르후베의 르후베는 야곱의 아들 중에 야곱이 축복할 때 르후베을 가장 먼저 축복하는데 침상을 나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그러죠 그래서 르후베는 장자의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요셉의 자손에게로 장자의 명분이 돌아가버리고 말지요 다음 문제 하갈 사람을 물리친 르후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4만 4760명 역대상 5장 18절입니다 8절입니다 르후벤 자손과 갓 사람과 문하세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4만 4760명입니다 다음 문제 7번이죠 벌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전사한 사울의 세 아들은 누굽니까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 전사한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역대상 10장 2절로 갑니다 역대상 10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를 죽이고 제 아들을 여기서 죽여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길보아 산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것도 문제에 나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길라악 야베스 사람입니다 대상 10장 11절로 갑니다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메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칼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어딨어요? 길보아산에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 아들들 누구죠? 아들들 누굽니까? 아까 있었잖아 여기 조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라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누가 했다구요? 길라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길라앗 야베스 사람이 금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의 신접한 자는 누굽니까? 사울이 불렀죠 처음에는 내찼다가 나중에 불렀습니다 앤돌 앤돌의 신접한 여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위세에게 넘겨 주셨다고 한 말씀은 역대상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금 읽었죠? 10장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위세에게 넘겨 주셨더라 10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니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은약을 매점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모니 여호와께서 사모예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역대상 11장 3절로 갑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매점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모니 여호와께서 사모예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입니다 11번입니다 다윗에게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다윗이 그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으로 일컥게 했던 곳의 원주민은 누구였습니까 여부스 원주민 역대상 11장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부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머리라 하였더니 여부스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에서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머리라 하였더니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읽었죠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머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 요압입니다 3번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할 때에 세 사람이 베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물을 기러 온 용사 3명 중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비세입니다 아비세 다윗이 갈망하여 17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베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기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아비세입니다 요압의 동생이죠 아비세 아비세 요압의 동생입니다 14번입니다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얼마간 머물렀습니까 몇 달 머물렀습니다 역대상 1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으로 갑니다 13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석 달 석 달 석 달 있었습니다 다윗 때에 노래하며 노트 재금을 크게 치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해만 아삽 에단 해만 아삽 에단 해만 아삽 에단 역대상 15장 19절로 갑니다 노래하는 자 해만 아삽 에단 노트 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해만 아삽 에단 해만 아삽 에단 해만 아삽 에단 16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 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그 옷을 입었다 다윗은 그 위에 무엇을 입었는가 정답은 배에봇입니다 역대상 15장 27절로 갑니다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 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그 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봇을 입었고 배에봇입니다 배에봇 배에봇 너는 내가 그 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림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라는 요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나단입니다 나단입니다 역대상 17장 3절로 갑니다 3절하고 15절이네요 3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으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요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져 세상에서 종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서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입니다 17번까지 역대상 17번까지 문제입니다 18번 18번 문제입니다 역대상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바드와 그 동네를 빼앗을 때에 유브라드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병거 천대와 비병 7천명과 호병 2만명을 빼앗고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다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끄는 호바왕은 누구입니까 하닷 에셀입니다 역대상 18장입니다 역대상 18장 3절로 4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침해 모합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코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드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고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소바왕 하다데셀입니다 하다데셀 다윗이 너희는 가서 보헬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할 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요압 장군이죠 역대상 21장 2절로 갑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개수란 말은 사람 머리수를 셌다는 거죠 다윗이 요압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고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래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성견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실 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다윗이 택하라 하셨다 이 세 가지 벌은 무엇입니까 3년 기근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 역대상 21장 12절입니다 12절 갑니다 9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성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와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금율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삼년기건 석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 세 가지죠 다윗이 가세게들은 하나님의 세 가지 벌 중에서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전염병이 사흘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21장 12절 12절로 14절입니다 4절 볼게요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명이었더라 자 이거를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렸다 이 전염병을 다윗이 택했다는 거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극유리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전염병을 택했다는 말인가요 됐네요 어쨌든 전염병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범죄한 다윗에게 여호를 위하여 여부서 사람 누구의 타장마당에서 세단을 쌓으라고 하였는가 오르난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서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여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르난입니다 23번 옛적에 모세가 방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다 그곳은 어느 산당인가 기본 산당입니다 역대상 21장 29절입니다 자 28절부터 볼게요 아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의 오르난이죠 거기서라는 말은 오르난 오르난 오르난의 집이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여 요호와께 아뢰였더니 요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요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팔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요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요호를 드렸으니 여쪽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요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부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요호와의 천사의 이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기부온 산단입니다 요호와께서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라고 한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역대상 22장 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요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도 문장목과 거물못에 썰,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스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이는 시돈사람과 두로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세계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이 수운이라는 말은 물로 운반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교화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흑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구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그심이니라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임명한 레위 사람중에 하나님의 전 곡관과 성물 곡관을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역대상 26장 20절에 아히야 입니다 26장 20절에 아히야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대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히야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대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25분 까지 역대상 끝났습니다 Rafael 아멘